250대 핀테크 기업의 암호화폐 기업 28곳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최근 글로벌 시장 조사기관인 CB인사이트가 성장 잠재력과 재무의 건전성 그리고 사업 모델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한 2021년 250대 핀테크 기업의 목록이 발표됐습니다. 여기에 암호화폐 기업이 28곳이 포함이 됐는데요. 이는 전년 대비해서 4배나 증가한 수치로 해당 기업에는 니플과 써티, FTX, 체인얼리시스, 메사리 등이 선정됐습니다. 암호화폐 분야는 지난해 처음으로 신설됐는데요. 지난해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 블록파이, 블록체인닷컴 등이 포함됐습니다. 당시 7곳에서 올해 28곳으로 많이 증가했다는 점에서 암호화폐가 핀테크의 한 분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zen는 bald4백4세입니다. 진짜러 existence